기독교와 이슬람의 교리차이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CTS, 크리스찬투데이, 유해석 박사의 저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의 약 60%가 구약성경의 내용이고 약 8%가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들의 역량을 받아 형성된 종교입니다. 이슬람 형성에 역량을 끼친 기독교 이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걸리디아니즘 하나님 예수 마리아를 삼위일체로 믿음 영지주의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보았다. 네스토리안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가졌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적 본성을 지녔다. 단성론 예수 그리스도가 단성 즉 신성만을 갖는다고 함 에비온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교리차이 10가지입니다. 레슨 1. 인간 이슬람에서 인간은 알라의 종이다. 꾸란의 알라와 무슬림 사이의 인격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제를 나누는 인격관계를 갖고 있다. 레슨 2. 인간의 타락 이슬람에서의 타락은 육체적인 것이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천국에서 떨어져 물질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 사이의 증오가 생겼다. 레슨 3. 인간의 원죄 이슬람은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타락하여 그 대가로 이 땅에 왔기에 더 이상 원죄는 없다. 인간은 하얀 백지같은 존재로 태어난다. 레슨 4. 인간의 죄 이슬람에서 죄는 개인적인 행동을 따릅니다. 죄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사후 징계 정도가 다르다. 레슨 5. 인간의 선행 이슬람은 선행으로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고 죄를 양도할 수도 있다. 선행은 상급을 보장하고 미래를 약속한다. 레슨 6. 인간의 희생 이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보상받는 것을 거절한다. 아무도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없다.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은 알라에게만 달려있다. 레슨 7. 중재 이슬람에서는 아무도 중재할 수 없다. 꾸란에 예수님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다고 은연중에 암시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레슨 8. 성경 이슬람에서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신학성경은 기독교인에 의하여 변질되었기에 꾸란은 변질된 성경을 바로 잡으라고 알라가 준 선물이다. 레슨 9. 예수님 꾸란에는 무한마드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더라도 이슬람 학자들은 무한마드를 모든 선지어보다 더 높인다. 레슨 10. 천국 이슬람에서의 천국은 관능적인 쾌감의 장소이다. 강이 흐르고 음식과 술이 있으며 실크로 된 침대에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큰 눈을 가진 천희들이 영원한 쾌락을 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완희씨 크리스찬TV였습니다. 여완희씨 크리스찬TV